제가 그림을 시작하게 된 시작이다. 놀라움? 저에게 본드 같은 존재예요. 합격 통지서다. 만남이다. 바이블 같은 존재. 제 3의 눈? 갑자기 생각난 건데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랑이고 전설이라고 생각해요. 98년,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. SWC 같은 경우는 촉촉함과 가짜인 것 같은 물감을 느낄 수 있어서 항상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작품 활동 말고도 입시미술에 가장 최적화된 발색인 것 같아요. 다양한 색감을 이용하게 하거든요. 20세기, 증세기 된 데 있어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간색들이 많이 생겨서 좀 더 그림을 풍부하게 특히 입시미술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채화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용해왔는데요. 제가 입시때도 신한 물감 수채화를 줄곧 애용해왔고요. 제가 써봐도 발색력이나 밀도라든지 접착력, 내구성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SWC를 써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물감 회사들이 그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20세기 증색되고 있고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어서 다채로운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